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용접해 볼 거구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루트패스와 핫패스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필패스와 핫패스 과정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사이즈는 4인치 스케줄 40 스테인레스 파이프구요. 아마도 두께는 6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태그 용접은 동서남북 4군데에 했구요. 아주 작은 크기로 태그 용접을 냈습니다. 뿌리 용접을 자르지 않고 논스톱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건 2.0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2.0mm 정도 됩니다. 비교적 좁은 갭으로 준비를 냈습니다. 이건 2.4mm 용접봉입니다. 2.4mm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했을 때 용접봉이 갭 사이로 들어가지 않는 크기로 갭을 만들었습니다. 좁은 갭 사이로 눌러서 용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핏업을 냈습니다. 그리고 용접봉과 좁은 갭을 녹여서 용접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전류가 필요합니다.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류는 140A 입니다. 암페어는 용접기 종류나 작업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 간단한 참고 정도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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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면 용접속도 뿐만이 아니라 납작한 백비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용접봉 공급량이 너무 작으면 백비드가 표면 높이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백비드 높이는 마이너스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조금 더 볼록한 백비드를 원하신다면 용접속도를 조금 낮추시고 용접봉 공급량을 높이시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방법은 배관이나 또는 탱크 등을 제작하는 실내 샵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턴 테이블이나 로테이터에서 용접을 할 때 많이 응용이 됩니다. 좁은 갭으로 핏업을 하게 되면 파이프 사이 홈의 간격도 줄어들기 때문에 용접해야 되는 횟수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업 공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접 작업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한가지 비교적 높은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태그 용접과 연결할 때 또는 마지막 연결 부위에서 실수할 확률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접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좁은 갭 용접에 대한 영상들이 몇 개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전 시간에도 스케줄 10 파이프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파이프가 있어서 추가로 보여드린 거구요. 다른 사이즈의 파이프들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갭의 크기가 다른 상황들도 있을 거구요. 수직, 수평, 오버헤드, 오지 등 다른 상황들도 주기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용접을 배우고 계신 분들은 용접 연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용접을 많이 보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용접, 핫패스구요. 로테이터에서 용접을 하실 때에는 루트 패스가 끝난 후에 용접을 멈추지 않고 바로 핫패스를 이어가셔도 됩니다. 전류는 이전과 같습니다. 핫패스 과정은 세 번째 용접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 용접을 한 후의 표면은 거칠고 홈의 각도도 가파릅니다. 이런 표면을 완만한 각도로 만들고 넓게 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 과정에서 용접 부위도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3패스 때 조금 더 높은 전류를 사용하실 수 있구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용접봉을 녹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럼 용접 부위를 더 많이 채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단 핫패스 때에는 입열량이 높아지면 파이프 내부의 백비드에 데미지가 전해질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핫패스가 끝날 때에는 용접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3패스 때의 용접을 미리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패스 때의 전류량, 용접봉 선택, 채워야 될 높이 등을 미리 계획하시면 다음 과정이 조금 더 쉬워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루트패스 과정과 핫패스 과정을 소개시켜 드렸구요. 다음 시간에는 채우는 용접과 바이널 용접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렇게 용접이 겹쳐지면서 백비드는 조금씩 조금씩 솟아오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